위험한 코너 여러분들 지뢰찾기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실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그 김구라의 트루 저스트 트루 모먼트 그거 질문 잘해주셔야 돼요 후원으로 질문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시간내에 질문이 안채워지면은 나는 우가우가 시절때부터 지금 유튜브 트위치까지 오게 되면서 그동안 합방한 여자 게스트와 섹스를 한적이 있다 예스오아일로 자 첫번째 질문 받았구요 자 시간 내로 질문이 6가지가 채워지지 않을 시에는 그냥 답변 없는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죠 이건 괜찮죠 나이스 좋구요 첫번째 질문 나는 연락왔던 여자 시청자 여자 시청자랑 아주 쿨하게 만나 시원하게 뒤끝을 없이 섹스를 두번 이상 해본적이 있다 자 두번째 질문 후장딸을 해봤다 예스올노 나윈태우는 임신시킨 사실과 상관없이 생긴 불쌍한 아이를 없애기 위해 낙태를 유도한적이 있다 사실일시 낙태우는 확정 자 요거는 제가 하지말라 그랬죠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오나오나오를 사용한적이 있다 예스오아일로 자 세번째 질문 오나오를 사용한적 있다 예스올노 코코카카 나는 연락왔던 여자 시청자 중 아주 쿨하게 만나 시원하게 뒤끝을 없이 섹스를 2번 이상 해본적이 있다 자 다음 질문이 연락왔던 여자 시청자 중에 아주 쿨하게 만나 시원하게 뒤끝을 없이 섹스를 2번 이상 해본적이 있다 왜 떠올려요 네 왜 떠올립니까 코코카카 낙태우님께 질문합니다 무책임하게 질사공격을 한적이 있다 자자자 질문이 지금 정리가 안되는데 제가 잠깐 일시정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처음 질문이 이거였어요 처음 질문 나는 우가우가 시절때부터 지금 유튜브 트위치까지 오게 되면서 그동안 합방한 여자 게스트와 섹스를 한적이 2번 이상 있다 자 요거를 제가 일단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아의 대전차지뢰 자 요것이 이제 첫번째 질문이었죠 그 두번째 질문 후장따를 해봤다 네 자 학문자위를 한적이 있냐는 얘기죠 참 네 자 세번째 질문 나 윤태우는 임신시킨 사실과 임신공격하지 말라 그랬죠 자 세번째 윤태우는 오나오를 사용한적이 있다 성인용품을 사용해서 자유행위를 한적이 있나 이걸 물어보신거구요 다음 질문 나는 연락왔던 여자 시청자중에 아주 쿨하게 만나 시원하게 뒤끝없이 섹스를 두번 이상 한적이 있다 첫번째 질문이랑 약간 겹치네요 예 그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뢰가 점점 수가 많아지네요 예 자 다섯번째 질문 어 자 질사 질사 공격을 한적이 있다 이거는 질문으로 받아야될 수준인지 그러니까 뭐 그 질내 사정을 한적이 있냐 그 얘기죠 예 알겠어요 이거 적을게요 질내 사정을 한적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번 형 얼마전에 형이랑 부모욕 서로 계속하다가 신상 털어버리네 고소했어 예스 올 노 자 어 질문이 여섯개 전부 채워졌구요 그 뒤에 질문들은 저는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뭐 타이머 해놓는 의미가 없네요 바로바로 질문들 올라오기 때문에 자 이거 왜 안없어져 이 씨발 낙태훈 이거 개새끼 이거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어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아 아 1번질문 1번질문 학문자일 한적 있었다 yes or no 가자 아 통과 자 세번째 생마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나 윤태우는 오나오를 사용한적이 있다 야 아 통과 다음 분 나는 열나갔던 여자 시청자중 아주 쿨하게 만나 시원하게 뒤끝없이 섹스를 시청자 여자 시청자랑 두번이상 해본적있냐 하나 둘 자 bgm 바꾸고 이쯤에서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뭐야 나 뭐 아 잠깐만 진짜 죄송해요 아 이게 갑자기 다른게 클릭이 되어버려가지고 이거 사운드 낮추려고 이렇게 휠 굴리다가 이게 내려가져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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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예 시청자랑 두번이상 해본적이 일단은 통과가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두가지 중에 하나 낙태우님께 지금 질사원경 한적이 있다 부모욕이랑 서로 계속하다 신상터리버리네 고소했어 예스올노 예 아이 뭘 다시야 씨발 정말 아이 아 뭐야 이거 마우스가 아 알았어 알았어 다시합니다 자 제비 섞을게요 자자자 갑시다 갑시다 1번질문 여자 게스트했던 사람이랑 여자 게스트랑 어 섹스란적있냐 아 왠지 씨발 1번같애 아 아 아 자 두번째 어 후장 따르 자자 학문자인한적 있다 자 가자 가자 통과 좋구요 아 아 3번 오나울 사용한적 있다 어 어 예스 자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깔끔하게 예스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바로 받아볼게요 여러분들 자 질문 바로 받아볼게요 타이머 끄겠습니다 바로바로 질문들 올라오기 때문에 자 바로 넘어갑시다 오케이 자 갑시다 코코까까 코코까까 나는 나의 정자 나는 나의 정자를 난자와 수정을 한적이 있다 패스 코코까까 초딩이상 고딩이상 고딩이하의 야동을 보고 딸잡은적이 있다 자 근데 나이대를 어떻게 알죠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소신발언하겠습니다 근데 객관식에 좀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예 자 두 번째 질문이었죠 방송 봐주는 시청자들이랑 고마운 거를 별개로 한심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아 두 번째 질문 자 잘 받았구요 자 세 번째 질문 볼게요 코코까까 나 윤태훈은 요도에 뭔가를 넣어본적이나 시도를 해본적이 있다 자 세 번 세 번째 질문 어 참 수준이 질문 잘하라 그랬어요 난 분명히 예 뭐 같으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세요 그냥 코코까까 나는 어제 저녁을 먹었다 예스 오할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코코까까 하하하하 나는 밖에서 여자들을 도찰한적이 있다 몰카 찍어본적이 있냐는 얘기죠 여자가 안보고 있을때 자 이거는 뭐 노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드는거라서 내가 노잼 만드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잼 만드는거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질문하세요 자 다음 질문 아직 안올라왔습니다 다음 질문 아직 안올라왔습니다 자 질문 타이머 키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 아니라 딱 1분으로 갑시다 다음 질문이 안올라왔기 때문에 1분 동안 아무 질문도 올라오지 않으면 다시 리셋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질문 빨리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0초 나왔습니다 질문 안올라옵니다 안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질문 올랐습니다 서수끼리 죽일도록 밉다 예스 오아일로 자 박현아의 대전차 지뢰님께서 마지막 질문 채우셨습니다 서수끼리 죽일도록 밉고 어 미운적이 있다 어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볼게요 어 지금 이번에는 그냥 하나하나씩 까지 않구요 예 어 하나하나씩 까지 않구요 바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제비 섰구요 바로 공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개 전체 공개 갈게요 자 6번 질문이죠 6번 질문 방금 올라온 질문이었습니다 자 나 윤태우는 서수끼리 어 죽도록 밉다 아 노 노 이거는 뭐 제가 뭐 설명할 것도 없고 왜 믿겠어요 예 왜 믿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되고 있는데 안그래요 서수끼리 나한테 뭐 한 것도 아니고 서수끼리 대표님께서 예 자 아무튼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예 이거 질문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거 제가 노잼 만드는게 아닙니다 자 그럼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섯가지의 질문 여러분들 채워주시구요 한번만 더 갈게요 자 렛츠고 고 나 윤태우는 살면서 친구 혹은 아는 지인의 애인을 탐하거나 섹스를 해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지인의 애인 그리고 내가 아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의 여자를 탐한 적이 있다 그거죠 오케이 좋고요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질문해주세요 NTR 해본 적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안 올라오고 있어서 자 그럼 바로 타이머 갈기 들어가겠습니다 타이머 갑니다 네 로랜드 고릴라님께서 나는 돼지다 네 자 이건 수준이 너무 쓰레기 같은 수준이라서 이거는 빼겠습니다 아무리 쉴드를 이딴 식으로 칩니까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방송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자 넘기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는 섹스를 한 여자들 중에 나이가 17에서 19세가 있다 예스 오아일로 자 자 질문 계속 질문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올려 그래서 해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뢰가 몇 개인지만 제가 한번 제 눈대중으로 세 볼게요. 어 지뢰 개수가 지뢰가 아닌거 지뢰의 개수가 3개쯤은 되네요. 예 지뢰 개수가 3개쯤은 되네요. 예 지뢰 개수가 3개쯤은 됩니다. 저기 이거는 제가 어 자 갈게요. 예 지뢰 개수는 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해가 안좋은 방송인과 화해를 할 생각이 있냐 없냐인데 와 이건 무조건 그냥 뭐 아니면 도인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되나 이거는 이거는 진짜 대답을 올 로 할게요. 그냥 뭐 별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서 여건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냥 그런 거 아무 감정이 없어요. 저는 그 추접스러운 분노에서 저는 벗어났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게 사람이 그때그때 다른 거라서 지금 감정만 놓고 보면 없어요. 지금 감정만 놓고 보면 없습니다. 혓바닥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뭐 예스 올 노로 대답하기가 힘든 오 노. 노 할게요. 노. 자 갑니다. 진짜 무서운 지뢰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예. 와. 질문 잘하세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갑니다. 질문 타임. 갑시다. 네. 때리거나 맞는 것을 즐긴 적 있냐 이 말이죠. 예. 자 다음 질문 갈게요. 꼬꼬까까까. 나 윤태우는 지나가는 미성년자를 보고 야릇한 상상을 하거나 덮치고 싶었던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 이제 쉽게 말해서 교복 입은 사람을 보고 꼴린 적이 있냐. 그리고 뭐 어? 뭐 하고 싶다거나 덮치고 싶다거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예. 자 다음. 꼬꼬까까. 나는 책상 밑으로 방송 도중 글. 로. 룩. 잽스. 모랄색 땡. 사까땡을. 혹은 핸드잡을 받아본 적이 있다. 방송 도중에. 예. 성행위를 해본 적이 있느냐. 꼬꼬까까. 나 윤태우는 자식이 생길 뻔 한 적이 있다. 하하핳. 하하. 진짜. 하하핳. 하핳. 야. 하하핳하핳. 야. 아주 email 받은 이름이xt. 자식이 있다. 예스오아일러. 자 자꾸 자식 질문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그 자막에서 임신공격 뺄게요. 예. 야 이런식으로 우회를 해버리네. 야 머리 쓰는거 보소. 자 필리핀에 아까 한반도에 자식 있었냐. 필리핀에 자식이 있었냐. 예. 자식이 있느냐. 꼬꼬까까? 라윤테오는 나 자신의 동성친구를 보면 그곳이 탐난적이 있다. 예스오아일러. 개소리하고 있어. 다음. 꼬꼬까까? 나 윤옥자는 성태폐업소를 가본적이 있다. 예스오아일러. 어 잠깐만 질문 7개 받아버렸다. 자 잠시만요. 허리를 숙여서 빨아보려. 자. 자자자. 아까 질문이 뭐였죠? 자식이 생길뻔한적이 있다. 어. 그리고 나 필리핀에 자식이 있다. 예스오일러. 그리고 다음이 성매매 태폐업소를 가본적 있다. 자. 아. 자. 자자자자. 그러면은. 요걸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1 2 자. 아. 요걸로 바로. 지뢰찾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라면 이게 맞아요. 네. 자. 갑시다. 저는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절대로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여지껏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말 그대로 진실만을 대답을 할 것입니다. 네. 진실만을 대답을 할게요. 예. 그리고 이번에 있는 거짓말은 딱 한번만 허용. 요거를 뺄게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어. 지뢰만 깔리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내가 조금 잠깐 쫄았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쫄았었어요. 미안합니다. 자. 미안했어요. 예. 예. 미안했습니다. 이제 뭐 거짓말 치고 이런 거 없이 할게요. 왜냐면 지뢰가 아닌 거를 많이 깔아주셔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요중에는 지뢰가. 어. 하나 있네요. 하나. 예. 제 기준에서 지뢰가 딱 하나 있어요. 고것만 피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뭔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도 저의 운. 예. 자. 이거 지뢰찾기 할 때마다. 기가 막힌 운이 있었어요. 자. 요. 요번에도. 요번에도. 요번에도 걸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요번에도 걸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요번에도 걸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갈게요. 그리고 항목 하나만 더 집어넣을게요. 오. 요번에도. 정답하ター. 요번에도. 예. 구rei할 때마다 숙 pouring. 방간 Nations go. 어잉. 야. 먼저 있는 중복 질문 squ podéis ou. 번을 갈게 해요. seed jago. 양illas go. followed. 그리고 남긴 75. 어떨거Why feliz complimentBB. Nein. 그 마인을 막 3개씩 깔아버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벌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중복 질문은 솔직히 패스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나는 거짓말 치는 것도 뺐어요. 저도 뺄 만큼 빼주고 네? 그렇죠? 합리적이죠? 예. 벌처가 아니기 때문에 중복 질문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뭐 얘기했던 거라고 할지라도 그 질문은 받는 게 좋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질문을 했을 테니까요. 자. 그러니까 질문 잘하라는 겁니다. 자. 갑니다. 이번에 딱 하나 있어요. 그것만 피해가면 돼요. 뭔지 절대 얘기하지 않죠? 자. 가봅시다. 자. 자. 뭐 궁금하세요? 여러분들 뭐 궁금하세요? 4번 나 윤태우는 자식이 생겼뻔한 적이 있다. 자. 4번 아하하하 자. 어. 자. 여러분들 예. 정말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예. 자. 4번 깠고요. 몇 번 깔까요? 6번 한번 까볼까요? 6번. 자. 6번 까봅니다. 6번. 자. 여러분들. 진짜 나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정말로. 네.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웃은 거지. 예. 뭐 피해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저거를 뭐. 네. 자. 다음. 음. 어. 2번. 예. 자. 자. 리셋하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예. 간단명료하게 저는 대답을 간단명료하게 합니다. 자. 갑시다. 자. 다음. 자. 질문. 잠깐만요. 동성친구를 보면서 그곳을 탄민한 적이 있었다. 이거였었죠. 예. 이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이것이 방금 나온 질문이 한 3번. 3번의. 3번 질문이네요. 자. 2번 질문까지는 미리 받아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질문까지는 받아져 있습니다. 자. 그게 3번 질문입니다. 어. 나 코트는 한부모 가정을 만든 적이 있다. 집요하시네요. 예. 집요하십니다. 정말 집요하시고요. 인정해드릴게요. 자. 닉네임 뭐죠? 코트의 자식님.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어. 다음 질문 바로 가볼게요. 코코까까 이제 천부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코코까까 나는 이 땅에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같은 질문이죠. 코코까까 같은 질문이죠. 코코까까 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성적인 질문이 상당히 많네요. 여러분들. 자. 1, 2, 3, 4, 5 예. 자. 다음 질문. 나 인테두는 쓱쓱쓱 리리리 썸쌤쌤한 적이 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 있습니다. 네. 지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안걸리기만을 바래야지요.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 질문 깔까요? 자. 여러분들. 몇 번 질문 깔까요? 예. 몇 번 질문 깔으면 좋겠어요. 어. 채팅창을 보니까 지금 3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3번 인기 질문이죠. 자. 자. 섞어봅시다. 섞어보구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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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 아. 왠지 씨발. 오호. 이게 왠지 깡이 난 보이네. 깡이 난 3번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으아. 아. 정말 아쉽네요. 답답하다. 이쯤 되면 대답해주고 싶다. 정말. 이쯤 되면 대답해주고 싶네. 진짜로. 와. 정말. 크으으으. 저렇게 안걸립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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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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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신님께서 코트는 가장 좋아진가와 이들이 있을 때 속성 매력을 느낀적이 있다. 코코카카? 나는 아빠다. 이야아 이번에도 인신공격 있네. 이야아 진짜 대단하다. 어? 정말 이쯤 되면 대답해주고 싶다. 정말로. 와아 코코카카? 자 같은 질문이죠. 중복 질문이죠. 코코카카? 나는 똥구멍을 후비고 손가락을 빨아본적이 있다. 하하하하하하 자 하하하하하하 이야아 막 진짜 집요하다. 낙태에 대한 질문이 정말 집요하다. 와아 이쯤되면 정말 대답해주고 싶네. 코코카카? 나 윤태훈은 저번에 싸워서 화해하려고 왔던 여자랑 잡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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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났죠? 하하하하 네. 하하하하 자 이야...어떻게 다 성적질문이다 와... 미친놈들 자 섞어볼게요 1번부터 이번에 까볼게요 와우 와우 1번이 걸리다니 네 노 다음 코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너 경매 가도록 할게요 자 지뢰찾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